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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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제 자신한테 참 깨득하구나 대단하구나 제 자신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쓰담쓰담 쓰담쓰담 오늘도 열심히 해냈구나 토닥토닥토닥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박수 좀 크게 한번 주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뱀님들 어제 오늘 진짜 주말에 이 소중한 시간을 오셔서 소유산에서 어저께 1박 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앳수시고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머리 좀 더 길러가지고 머리 잘라서 집색이 삼아서 하나씩 신겨드릴게 이 오빠만 빼고 오빠는 아직 저기 나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지금부터 연식이 돼야 해 응? 2개 해줘? 내가 오빠를 위해 해줘 우리 팬님들 해줘야지 아 이 오빠? 이 오빠는 3년 후에 해줄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빠 3년 동안 마음 잘 잡고 있어? 그럼 내가 집색이 집색이 집색이가 이 머리가 부족하면 여기 턴이라도 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니 저 언니는 언제 채워볼거야? 저 언니는 언제 채워봤어? 저 언니? 아유 몰랐어요 17년 됐어요 우리 팬님! 아니 우리 밑에 집에서 살았던 언니야 그치 언니? 봐봐 나 그러지 마라 나 그러지 마라 나 시발렁이야 진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팬님들 우리 아버님 놀러오실까? 한 잔에 한번 들어봐 한 잔에 한 잔에 어 한 잔에 저기 한 잔에 하고 허순아비 마무리하고 이제 저 눌러갈게요 한 잔에 빨리 택지 언니가 와야지 안 하면 단장님이 안 하면 어떡하냐 저 단장님 뒤에 숨어있는데 빨리 오세요 하순아비 마지막에 요거 한 잔에 하고 자 또 한 잔에 춤추시고 싶으시면 또 계세요 없어 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올라오세요 그냥 신나니까 한마디로 춤추고 어이 잘 놀았다 이러고 가시면 돼요 자 오빠야 올라오세요 나는 이렇게 걸려도 저렇게 고장난 오빠들이 싱싱한 오빠들이 없나죠 내가 걸려도 꼭 있잖아 내가 죽어도 먹을라나 못 먹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오빠 아직 기운 있죠 아직 시동 걸려 시동 네 천원씩 깎아줘요 만원인데 9천원씩 언니 못했다 여기 아까 만원씩 사신 분들이 서운해하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할게 9천원씩 가면 다른 분들이 서운해하시니까 만원인데요 지금 이 결실이 이거밖에 없대요 그래도 저는 천원짜리 10장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만원 안 받고 만원 안 받고 천원짜리 10장 받으면 되지? 천원짜리 그래서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어 여기가 이거 안 팔면 나중에 우리 팬님들한테 우리 팬님들한테 다 파는거죠 만만한게 우리 팬님들이라고 그래서 한잔에 10명 가기 한번 갈게요 대신 내가 영상을 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추잖아 성의 없이 성의있게 좀 쳐주세요 알았죠? 우리 저기 담당님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님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춤도 잘 추시오 천만이 오빠가 돈을 달라고 내 옆에서 얼쩡거리네 만원을 줄까 도만 안 줄까 각종이 태산이래요 어 어떡하지 나는 엄청 귀여운 이녀 너무 잘해 못살어? 이런 남자들이 사업 투자로 가정에 열쇠가 안 열려 잘난척하게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치요 아니 근데 여기다 열쇠를 왜 달았어요?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어 내가 만져봤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담당이 보니까 유난히 이렇게 많이 흔들더라고 이렇게 해야되면 여기 딱딱한게 한 번씩 딱다 치거든 이렇게 딱다 딱다 치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꾸 부딪치지 않으면 썩나가지고 붓거든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걸 쉬고 쉬고 들어간다 하하하하 단장님 아직은 안 먹었지? 아직은 안 먹었어 하하하하 자 그래서 한 잔에 안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여 인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안 열려야 안 열려 한 잔에 안무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한잘에 내가 konuş사한잔 좹 좹 bios 왈래 농구갈 하하 heart 치 podcasts pyram Tac 과도 Nick 1위가 되돌아 안전 어때요?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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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아유 이마 내가 한가비를 하는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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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한잔해 다시 한잔해 여기서 этим 한잔해 지금으로 한잔해 두고 가지 주말 안전 어때요? 1위가 되돌지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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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해 한잔의 남자네 한잔의 남자네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의 내가 손에서 한잔해 한잔의 남자네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의 여왕의 뻔해지고 여왕의 가 여왕의 가 한자들려 한자들려 한자들 한자들 세자들 아님 대까지 한자들 박수 한 번 주실까요. 이렇게 여러사람들 앞에서 인사나 못내려 하지 인사는 그래도 천사각설 1호 영심한데 이쁘게 자 여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젖받치고 남자는 죽받치고 잘해요 경리 이럴때 박수가 나오는거 자 이제 대사하시고 저는 뭔 앵콜이요 영심아 열심히 했지요 참 신나게 했지요 마지막 곡으로 영심아 노래가 있습니다 후수아기란 노래에요 영심아노래 제가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올해부터 홍보 좀 열심히 할겁니다 영심아노래 후수아기로 한꼬 마치면서 영심아노래 마치고 다음 만나기로 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영심아노래 후수아기로 하겠습니다 차렷 병행 응원하니 자 투 휙 휙 휙 영심아노래요 헌저비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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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은 너네만 태워진 나갈 때 척속에 기다리라 가위비를 찾아오는 우리 동작이 당장이야 떨어진다고 서벅한 바람 따라타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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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세상 니들 사랑해고 날아주시길 행복도 마쳐도 하루가 없지만 내 인생의 최고 인생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제ANS 우리 집에서 콧덩이! 우리 콧덩이에요! 우리 집에서 콧덩!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속살리가 날로잡네! 개 썩어서 있더라고요! 아이오 썩어서! 아이오 썩어서 미안해! 2개 남았다! 여기까지! 가짜가 나를 세상에 믿을 사랑을 하고 나를 같이 부를게 바나나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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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미세를 잘하는 우리 사랑 끌리래 끌리래 자꾸 끌리래 쏠리래 자꾸 쏠리래 쏠리래 자꾸 쏠리래 신자로 비춰간 사랑 찡찡찡찡찡찡찡이야 아빈틴! 왕붙찡이야 진짜 아빈틴! 찡찡찡찡찡찡찡찡찡이야 감사합니다 왕붙찡이야 친하게 사랑할게 아빈틴! 친하게 친하게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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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해볼게 노래하나 봐, 노래하나 봐 오빠 하나도 안 돼, 빨리 내가 연습을 듬뿍 하는 이유는 오빠 노래 많이 하라고 한거야 저기 대금까지 들어가야 한 가지지 하나가? 이거 빨간 감자인데? 그쵸, 빨간 감자? 아우 세상에, 나 혼자 그냥 쫙쫙 먹고 왔어 옆에 있는 오빠도 좀 주변 그래봐 일단은 제 친구를 받으십시오. 여기 하트 많아. 여기 많나. 봄 속에서 만난다. 이게 봄이 슬실라. 속에서 만난다. 속에서 만난다. 속에서 만난다. 속에서 만난다. 하트 없어보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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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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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